자 보죠 14페이지 테마 4 토지의 특성 자 일단 별표가 3개예요 이건 그냥 최근 10년간 매년 나왔던 문제니까 무조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 중에 토지의 특성도 매년 나오는 거죠 다 외웠어야 되고 토지의 분류 다 외웠어야 되는 거고 이번에 이제 총론에서 토지의 특성도 모두 다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보죠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고 있는데 이 자연적 특성은 지구가 태어날 때부터 토지가 만들어졌는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특성으로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성질을 얘기해요 그래서 선천적이고 절대적인 토지의 특성으로 예외 없이 라고 나왔어요 예외 없이 그러니까 자연적 특성의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 이걸 이제 수없이 많이 하겠지만 처음 공부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부부 연계 이렇게 암기해도 괜찮고 자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은 토지의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자로 나왔지만 이제 이걸 해석할 수는 있어야죠 자 부동성은 움직이지 않는다 부중성은 증가시키지 못한다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죠 영속성은 영원히 계속 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소모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소모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개별성은 같은 게 없이 다 개별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게 없이 다 개별적이다 자 이 네 개는 예외 없이 예외 없이 모두 다 들어맞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자연적 특성이 나오면 무조건 우리가 이제 해석해야 될 건 뭐냐면 자연적 특성은 물리적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 보니까 자연적 특성 나오면 부부 연계가 있는데 부부 연계는 무조건 그 다음에 물리적 성질이 나와야 되고 이 물리적 성질이 나오면 무조건 변하지 않는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우리가 이제 물리적이란 말은 중요하게 봤죠 무슨 뜻 물리적 기술적 물리적 우리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 나오면 법경기 기술적 물리적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라고 얘기했죠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기술적 물리적 개념의 네 가지가 뭐예요 위와 간이 아파서 환자다 이렇게 배웠죠 위치 공간 자연 환경이라고 했던 거 위 간 환자 이렇게 외웠던 거죠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봤을 때 물리적이란 말은 눈에 보이는 모습 이것도 하나 소개시켜줬어요 지난주에 물리적 감가가 있었어요 감가 즉 가치가 떨어지는 걸 감가라고 그러죠 건물의 물리적 감가는 뭘 얘기하냐 눈에 보이는 감가니까 시간이 지나서 노후화되거나 마모 파손되어서 감가가 일어나면 이건 물리적 감가라고 한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자연적 특성 부부 연계는 눈에 보이는 성질이 불가능하고 불변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 무조건 자연적 특성 나오면 여기에 경제적이란 말이 나오면 안 돼요 무조건 물리적 나와야 되고 물리적 나오면 무조건 불가능하다 불변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한번 보죠 일단 첫 번째 자 부동성이 있는데 부동성 움직일 동차에 움직이지 않는다 이동하지 않는다 비이동성이라고 나오고 자 그러면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가 물리적 위치가 불변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연적 특성은 눈에 보이는 위치가 불변이다 변하지 않는다는 건 고정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연적 특성 물리적 성질이 불변 이렇게 나왔고 자 두 번째 부중성 증가시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생산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역시 자연적 특성이니까 그러면 눈에 보이는 토지 양을 늘리는 거 눈에 보이는 토지의 순수한 양을 늘리는 걸 물리적 공급이라 그래요 그러면 자연적 특성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땅을 만들 수가 없다 매립지 간척지는 땅을 만든 걸까요 그렇진 않죠 원래 물 아래 땅이 있었어요 토지가 있었는데 물이 있어서 이용만 못한 것을 이용할 수 있게 바꾼 거지 이용할 수 있게 용도를 바꾼 거지 없는 땅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외는 없는 거예요 무조건 부정성의 예외도 없고 세 번째 영속성이라고 나오는데 영혼이 계속된다라는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소모되지 않는다 그럼 보니까 자연적 특성이 나왔으니까 물리적 성질이 이게 눈에 보이는 물리적 감가가 마모 파손 노화를 얘기하죠 토지는 마모 파손이 있어요 없어요 건물은 마모 파손이 있어요 토지는 마모 파손이 없어요 지금 배우고 있는 건 토지의 특성이죠 그러니까 토지에는 물리적 감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가 배제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감가상각이 배제된다라고도 얘기해요 감가상각은 원래 세금을 정할 때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진 만큼을 비용 처리할 때 세금에서 쓰는 말인데 감가상각은 물리적 감가와 똑같은 말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나중에 감정평가 좀 넘어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영속성 자연적 특성은 물리적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필요한 게 아닌 거죠 적용되지 않는다 개별성 개별적이다 같은 거 없이 다 개별적이다 다르다를 얘기해요 대체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물리적 대체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최근에 나와 있는 32회 34회의 답은 여기였어요 자연적 특성 나오면 무조건 물리적 성질이 불변이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따져보죠 부동성부터 자연적 특성 부동성 자연적 특성 부부 연계는 물리적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고 자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는 자연적 특성이 나왔을 때 관련되어 있는 파생현상을 가장 관련되어 있는 자연적 특성과 연결지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랬을 때 부동성 한번 보죠 자 움직이지 않는 성질의 토지에서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근거다 움직이는 건 동산 움직이는 자산을 동산 움직이지 않는 자산을 부동산이니까 부동성 때문에 동산 부동산 나눠지는 건 당연할 거고 이 부동산 때문에 부동성이 가장 관련 깊은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외부 효과와 지역화 국지화 지역화와 국지화는 같은 말로 봐도 괜찮아요 자 지역화는 지역마다 다른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지화는 지역의 국한된 성질이라는 말은 우리 지역에만 나타나고 다른 지역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지역의 지역끼리 성질이 다르게 나타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별표 쳐놓고 이건 지역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에요 지역마다 다르다 가격이 지역마다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30평 아파트가 있더라도 서울 강남에 있느냐 김포에 있냐 부산에 있냐 가격이 다 다르죠 이런 것도 지역화에요 수요 공급 정도도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거예요 서울에서는 택지가 부족하겠죠 강원도에는 택지가 남아둘 거예요 이렇게 수요 공급 정도 다르고 경기 변동 양상도 지역마다 다를 거예요 이렇게 지역마다 다른 이유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라고 했을 때 가장 관련 깊은 건 부동성이에요 한번 잠깐 이해해 보면 사실 이해보다는 암기하는 게 무조건 중요해요 왜 이렇게 되냐에 대한 응용 지문은 나오지 않고 이게 딱 나왔을 때 외부효과와 가장 간력 깊은 성질이 뭐냐 이렇게 나올 거니까 외우는 게 중요한데 자 일단 외부효과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을 외부효과라 그래요 그럼 만약에 쓰레기 매립지가 있어 옆에 토지가 있는데 쓰레기 매립지가 옆에 있으면 영향을 받겠죠 나쁜 영향이니까 부의 외부효과를 받을 거예요 외부효과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토지가 여기와 멀어져야 돼요 떼어서 다른 데로 옮겨가면 이 쓰레기 매립지에 영향을 안 받을 거예요 근데 떼어서 옮겨갈 수가 없어요 그럼 무조건 옆에 있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 움직이지 않으니까 무조건 인근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역과 지역마다 다르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 정도로 따져보면 서울의 토지값이 택지값이 비싼 이유는 살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팔려는 사람보다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갔을 거예요 강원도는 택지 가격이 좀 낮아요 살려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이 택지의 가격은 수요 공급 정도에 따라서 남는 땅을 이쪽에 옮겨준다라면 남으면 옮겨주고 남는 땅들을 다 옮겨주면 전 지역들이 다 수요 공급 정도가 비슷하게 나타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땅이 움직이지 못하죠 언제나 서울에서는 택지가 부족한 상태가 나타나고 강원도에는 택지가 남는 상태가 나타날 거예요 남는 땅을 옮겨주지 못하다 보니까 수요 공급 정도가 다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면서 경기 변동 양사동 다르고 가격도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지역과도 부동성에 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암기 코드가 나중에 이제 좀 더 감정평가와 연결지어서 좀 더 더 연결시킨 암기 코드가 있긴 할 건데 이렇게 일단 외워놔야 돼요 외부의 지역의 부인들이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에서 뭐라고 외울 거냐면 경합이라고 외울 거예요 아직 감정평가를 안 배워서 뭔지 몰라요 어떤 거냐면 얘는 경제적 감가고 얘는 적합의 원칙이에요 적합의 원칙 그래서 합자를 썼고 경자를 쓴 거예요 일단 잠깐 우리 한번 정리해보죠 재생이 많으니까 공부하신 분들도 일부 있을 거니까 그리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못 알아들으면 괜찮아요 그냥 잠깐 메모만 해놓고 나중에 감정평가 배울 때 배울 거니까 자 감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감가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이제 세 가지가 뭐냐면 경제적 감가 자 그 다음에 기능적 감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물리적 감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얘는 하나 배웠어요 물리적 감가 눈에 보이는 감가죠 마모 파손에 의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감가를 물리적 감가라 그래요 근데 얘는 토지에는 있다 없다 토지에는 적용이 안 된다 그랬죠 무슨성 잘 생각해봐 얘가 물리적이면 마모 파손을 얘기하는 거죠 마모도 안 되고 파손도 안 된다는 얘기죠 마모 파손이 안 된다 소모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무슨성 영속성이라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물리적 감가가 토지에 적용되지 않는 건 영속성 때문이고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경제적과 기능적 감가가 있는데 이 경제적 감가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외부 환경에 의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경제적 감가라 그래요 자 그럼 토지는 경제적 감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없어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쓰레기 매립지가 있으면 가치가 떨어질 거고 옆에 공원이 있으면 생태공원이 있으면 가치가 옳을 수도 있겠죠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올라가러 내려갈 수 있어요 가치가 떨어지는 감가가 외부 환경에 의해서 나타나면 경제적 감가라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연결을 지어보면 자 이 부자가 부동성인데 부동성 학기론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암기 코드 첫 번째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예예요 거의 시험 문제 100% 나오는 거예요 이 부동성 부동성이 답인데 부동성이 없을 경우에는 인접성을 찾을 수 있어요 인접성 토지는 언제나 붙어져 있다 떨어져 있는 토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토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보면 섬은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생각하면 안 돼요 물 아래 다 연결되어 있죠 토지는 다 붙어져 있으니까 서로 붙어져 있어서 이웃한 토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연적 특성의 인접성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나온 적이 없지만 혹시나 감정평가에서는 등장을 했으니까 부동성이 답인데 얘가 없으면 인접성을 찍으라고 부인 이렇게 적어놨고 이건 외부 효과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 이건 지역화 국지화 이 국지의 지자가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지역마다 다르다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얘가 부동성과 관련되어 있고 이 경자가 경제적 감가인데 경제적 감가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떨어지는 게 경제적 감가예요 외부 효과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경제적 감가도 관련되어 있어요 이 합자가 적합의 원칙인데 부동산의 가치가 올바르게 형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가치 원칙이 있어요 가격 원칙이 13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외부 환경과 잘 어울려야 올바른 가치가 형성된다가 적합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얘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예요 외부 지역 부인이 경합한다 무조건 일어나요